조계종 제25교구 본사이자 경기 북부지역을 대표하는 천년고찰 남양주 봉선사가 산문을 새롭게 조성해 교구본사로서의 위상을 한층 굳건히 했습니다. 봉선사 4부대 중은 사찰의 정문격인 산문 앞에서 운학산문 악성식을 봉행했습니다. 봉선사는 지난 2021년부터 산문불사에 나서 81제곱미터 면적 9.9미터 높이의 한국전통목조양식 산문을 새롭게 선보였습니다. 봉선사 주지 초격스님은 이번 산문 악성을 통해 봉선사는 교구본사로서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봉선사를 찾는 모든 이들에게 심신의 위안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앞으로 봉선사가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들이 국보로 승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광덕 남양주시장은